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은 저마다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질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하였는데 그곳은 기본에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 말씀이 좀 살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즘 세상이 폐악스러워서 인정이 많던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인간의 감정이 메말라버린 탓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옛날 옛적부터 살벌하고 끔찍하고 몸서린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암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오하고 죽기까지 하는 가전 어둠의 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하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악의 연결고리를 끌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문명의 이기 양날의 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39쪽에서 46쪽을 참조하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스마트폰이 참 많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광고하는 분과 또 상인들과 거린들 왜 그랬습니까? 처음 다 이렇게 스마트폰 한다고 눈을 마주쳐야 선전도 하고 이렇게 또 구글도 행위도 할 건데 정말 이렇게 전 세계 소식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소통의 시대에 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전혀 소통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10년 했는데 그중에 3년 동안 1학년과 함께하는 영성관장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생활하는 곳이 영성관입니다. 영성관 하면 상당히 정적이고 근엄한 기도와 영성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영성관장을 했던 그때가 가장 큰 세대 차이를 느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섰던 사람들이 1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정말 저도 우리 학생들을 잘 알지만 학생들도 저를 상당히 많이 알아요. 제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고 하는 모든 것을 이거이투적 다 알고 제 심리적 상태, 기분 상태도 알고 또 제가 항상 나갈 때면 신부님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를 깍듯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데 양손 가득히 그래서 항상 저도 올 때도 하여튼 통닭을 들고 오든지 과자를 들고 오든지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통 10시 반 정도 자는데 하루는 이렇게 제가 11시 정도 왔는데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자노? 이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와야 자지요. 이러는 하여튼 말들은 잘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첫날에는 서로를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정말 같은 신학생이지만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또 사로도 삶도 다르고 또 이유도 다 다릅니다. 정말 성소에 불우심을 받았지만 그 이유들은 너무나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성숙도도 각자 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선 첫날에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로부터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많을 때 12살이 띠동갑인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온 만큼의 삶의 경험이 많으니 들려줄 것도 많다 싶어서 나이 있는 형님들부터 또 합니다. 또 어린 친구들은 어쩌면 또 그 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 배려를 했는데 뭐 역시 나이 든 친구들이 더 할 말도 많고 이야기도 잘해요. 그리고 또 신임생들은 고등학교 언론회들은 짧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렇게 글을 통해서 소개서를 받아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등학교 언론 친구들이 자기 의견들을 상당히 이렇게 잘 적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보면서 또 자기 소신을 잘 이렇게 펼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감없이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의 역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댓글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인터넷은 이렇게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재미도 있지요.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생각이나 주장을 말할 수 없기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개인의 대담성도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이 갖고 있는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정보의 목마름에 채용을 주고 빠른 시간에 많은 지식을 채득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보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문명의 이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현대인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고독을 이길 수 있고 공허함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외국의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특히 수혜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 거의 전화를 한다는 것은 요금 때문에 도 거의 불가능했는데 요즘 인터넷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또 통화하는 데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진데 앞으로 또 10년은 정말 무엇이 일어날지 아마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또 있을 겁니다. 어쩌면 또 삶은 재미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네. 이렇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나눔을 나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곳곳의 소식을 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억 만리에 떨어지는 사람들과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발트 베냐민은 21세기에 되면 세상의 문명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참 1등을 좋아하는데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혹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을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부팅시키고 아마 다른 거 하고 와야 이렇게 켜지는데 우리는 딱 켜지 말자 하는 아주 놀라운 실력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형편을 살피면 인터넷이 지닌 장점보다 단점과 명점이 훨씬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이 정보고속도로 라고 불리지만 누구에나 열려있고 누구에나 허용되는 각가지 정보 속에는 유해한 것이 다수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취향에 맞고 좋아하는 정보만 접할 수 있는 것도 정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되었던 편향적인 그런 생각들이 마치 전체인 거냐 생각할 때 오는 오류는 크거든요. 인터넷은 정치적 물리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런 만큼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의 발송 불법복제 등과 같은 인터넷 상의 범죄들도 아주 난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통제수단의 발달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의 장점은 광고미하고 풍부한 정보교환이 용이하다는 점인데 모든 의견이 똑같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일명 낚시글 했습니다. 제목이 어떤 면에서 독특해야 되고 자극적이고 이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용하고도 상관없이 내용하고도 똑같은 그러니까 낚시글 이지요. 정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긍정적인 공간의 의미를 읽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하면서 밤샘을 안 해도 댓글을 달면서는 이렇게 밤샘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인터넷에서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댓글공화국이라고 우리 한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댓글은 댓글의 공간은 진솔함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묻혀버렸던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사회적 정치적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적 기능도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그 순기념이 원래 댓글의 본래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는 사라지고 어느새 느닷없이 피해를 자초하는 역구리 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초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구절인데 사실 너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삶만해도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장이 역구리 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때 아부네르가 요합에게 부하들을 내세요. 우리 앞에서 겨루기 하자 하니 요합도 좋다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일어나 정한수대로 나가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 쪽에서 베냐민 사람 열둘 다위세의 부하들 가운데 열둘이 나갑니다. 그들이 저마다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역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래서 그것을 역구리 벌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본에 있다. 머리를 잡고 역구리를 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죽지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무식한 것을 군대 장수들이 시켰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도 내가 죽을 거 알면서 나갔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대방도 먼저 찌르고 나는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했어도 찌를 힘입고 하니까 끝내 둘 다 쓰러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옛날에 적에 있었던 무식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플을 악플은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옆구리에 칼을 꼽는 행위 이게 옆구리 벌판 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말 악플 악의적 댓글은 그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끓고 있는 정오심을 일으켜야 하는 저급한 선동문화이며 과잉 예국주의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합리성을 묵살한 채 분노와 공룡만이 난무하는 혼돈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악플을 주고받다가 또 현피합니다. 그 현장에 직접 만나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악플은 상대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영혼을 축내는 자멸의 작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를 찌르는 내 마음이 결코 고통에서 자유롭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플은 의견 개진이 아니라 자학 행위입니다. 잔혹한 표현과 절망을 심는 불쾌한 찌꺼기에서 얻고 거둘 것이 무엇인지요 그 자리는 유감스럽게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옆구리 벌판의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길게 발음하면 말이 됩니다. 꼭 마음의 알갱이란 뜻입니다.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말에도 마음의 알갱이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적는 글에는 얼마나 또렷한 내 홈과 영어의 모습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씻고 싶어지는 걸 눈을 씻고 싶어지는 걸은 올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악플 대신 선포를 적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긍정적인 힘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돌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욱하는 마음에서 악플을 쓰고 싶고 한데 딱 이렇게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말은 입을 악물고 하지 마시고 정말 클릭하고 쓰는 거는 정말 멈출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이 쉬워질수록 소통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 시간만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들이 사실 인터넷에 시간을 쓰지만 그 시간들이 허비되는 시간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카카오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지만 더더욱 외롭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수많은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의 반성적 능력을 저해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됩니다.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이기에 인간이 조작당하는 유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과 한 세기만 해도 세상의 꿈은 끼니를 거느리지 않고 새끼 배불리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산업화 시대는 그 꿈을 이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산맥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와 지식 사회의 과제는 그만큼 높고 광활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배고픔에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만큼 정신적 공허함 텅빈 공허를 고통스러워 합니까 그리고 그 공허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이 진정으로 삶의 허기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또 우리 시인도 계시지만 손쉽고 간단한 문명의 이기의 질이던 우리는 그 일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책을 읽는 건 고통스러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생각하는 것 마저도 귀찮아서 나머지 생각을 뚫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수들도 일부러 자필로 쏘라 안그러면 해가지고 따오고 짜짓기만 해오니까 자기 생각은 아무도 없고 저도 논문을 지도할 때는 물어보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고개를 쭉쭉쭉쭉쭉 하면서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생각이었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그 사람 할아버지가 썼더니 중요한 것은 네가 알고 적었는지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궁금하다. 누가 쓴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각주 보면 있는 거고 그런데 누가 썼냐 하면 또 그렇게 제가 추궁을 하면 하는 말이 되고 그러면 뺄게요. 문장을 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네가 이해를 하고 썼는지를 묻는데도 참 이렇게 말들은 정말 잘하는데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한된 경험과 한정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책은 생활의 지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우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지식이 언제부턴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클릭의 대상 검색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도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 이겼는데 요즘은 검색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비록 틀린다 할지라도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사고를 깊게 해주는데 검색해보자 이러니까 사실 생각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펼치는 것이 답이 다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최대한 공신이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때부터 모바일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엄마들은 이동전화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학교 끝났고 학원 차에 탔고 이런 모든 것이 전화로 그런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전화 기능만 있으면 그 족쇄이기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다 휴대폰을 원하지만 엄마가 확인하는 전화만 쓴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동하는 그 시간에도 늘 이렇게 검색하고 게임을 하니까 저것들이 재미있으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우리는 정말 이동통신이 발전하는 것도 사교육에 대한 열기가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 한국처럼 많은 시간을 교육에 투자해도 그 대비 효율성은 가장 낮다는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결적인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적절히 하면서 잠도 푹 자고 운동도 많이 하는 아날로그적 삶이 오히려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은 뻔합니다. 자녀교육의 유별난 유대인들의 교육법에도 아이들을 평생 가르치려면 마음껏 뛰놀게 해라 라는 격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뛰어놀고 하는 다른 걸 줄이고 체육시간을 늘릴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가 나옵니다. 운동을 통해서 뇌에 공급하는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하루에 두 시간씩 그렇게 또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놀라운 정말 가슴 아픈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우리 손에 원하는 것을 뭐든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의 선물인지 정말 엄마가 이야기해도 짜증만 내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18%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또 자기 전공위에는 책을 읽지 않는답니다. 심각하죠. 정기 덕분에 한밤중에도 불안성을 이루는 인간은 예전에는 듣는 것 요즘에는 주로 읽으면서 시각에 대한 어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런 의미에도 보면 사실은 동물들은 아직까지도 밤이 어두울 때 더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청각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외부의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수시로 내면의 동굴에 가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피정의 시간들을 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피정의 뜻은 피소정념인데 소란함을 피해서 조용히 묵상한다. 정말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작가란지 않습니까 나 인간은 매일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웃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완성을 위해서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내 의견과 다른 상대는 진리와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입니다. 더욱이 그리스오인에게 이웃이란 하느님께 함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인은 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도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드디어 얼굴 없는 악을 향유하는 분류까지 생성시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군사를 목말라 합니다. 아니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한 용사로서 나를 목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봉헌하신 희생의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상처를 치유하는 용수가 싹뜨고 정원을 녹이는 사랑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비어서 정말 휴대폰을 손에 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허전해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부모님의 기도 아이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것입니다. 한 줄에 글을 적을 때도 그 문장에 내 상과 영혼이 새겨 비춰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작은 일이 세상을 석지 않게 하는 방부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나와 다른 너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키워서 광활한 인터넷이라는 허공 속에 헤매고 있는 이웃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 이끄는 주님의 용서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담긴 사랑과 용서의 알갱이를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조여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하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맞지요? 아멘 맞지요? 정말 아이들의 미래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각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하나되어 마땅한 부부 그럼에도 극복되지 않는 차이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말로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서 진심으로 말씀이신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로는 당신의 복음을 좋다 하면서 당신께서 선물하신 참 행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뜻과 다르게 깊이 병들어 있는 세상이 그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탓하고 힘든 상황을 탓하고 피곤한 몸을 탓하고 분주한 일상을 핑계대며 사랑을 나누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님 세상 아픔에 기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신음소리에 저희의 모자람을 지적하는 호소임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힘을 카인처럼 죄와 타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주님만이 행복의 권한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